양 교수님 위독하다고? 치료 못 받는데 진짜 치룰 수도 있냐고! 돈을 어떻게 힘들어. 계단에서 민거 고의와 실수야. 말하면 바로 보내주실 겁니까? 근데 그 말이 우선 놈이라니까. 조작 가능성은 없을까요? 누군가 사주를 받고 약물 가다로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면? 준희 형을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니까. 내가 죽인 거야.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럴 리가 없잖아. 이러다 둘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? 한준희 학생은 오늘 오전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. 연락이 안 돼. 검찰로부터 충격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.